아... 아... 일어났는가... 여기는... 절벽 밑에 떨어져 있던 자네를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왔네... 감사합니다... 그럼 전 이만... 무리하지 말고... 더 쉬었다 가겠나... 그럼 실례하겠습니다... 그나저나 배고플텐데... 내가 고기 스티 좀 데워주겠네... 일단 불 좀 붙이고 잠시만... 불은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... 자네가 무슨 수로... 제가... 마법을 좀 쓸 줄 압니다... 어... 자네 마법사였군... 미약하고 작은 불의 힘이여...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데워주소서... 우와... 메테오... 영... 명시야... 지난 이야기 마법사가 메테오로 집을 부셨다... 자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... 걱정 마세요... 베리어로 막았습니다... 그럼 뭐하나... 내 집이 다 부서졌는데... 리페어... 아이... 이거 제 죽여풀은 한참 남은... 오... 씨... 집은 고쳐드렸습니다... 오... 메... 지... 이... 자... 너무 놀랐더니 목이 마르군... 그 옆에 주전자에 물 한 잔만 따라주겠나... 물은 제가 마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.. 하하... 됐네 그냥 주전자로 따라주게... 미약하고 작은 물의 힘이여... 야 이 새끼야 주전자에 물이 있다고... 내 옆에 늙은이의 목을 죽여주면서... 분명히 경고하는데 마법 쓰지마... 워터 익스플로이션... 아이 지... 야... 하지마ρα Is αλά하 FT ... üh 이스네 cela 지난 이야기 마법사가 물마법으로 집을 부셨다 리페어 아니 왜 자꾸마법을 쓰는거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... 아유 그냥 됐어 도와주지 말게 그러면 도와드린 대신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건 뭔가 드래곤 눈알입니다 오 뭐야 불길해 무서워 아니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네 어차피 오크의 눈알이겠지 오크의 뽕아 그만 그만하게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쓰러진 저를 보살펴주셨다길래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니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나무 한 그루를 기르고 싶었는데 사과나무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나 알겠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자연의 힘이여 내 옆에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플래닛 크로우 이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씨바 거 그냥 지난 이야기 마법사가 만든 거대한 나무 때문에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귀껏 만든 나무를 자르십니까 집안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하나도 안타깝군요 아유 이게 다 자네 때문이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게 힘쓰는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마법사라구요 나는 노인이야 노인 그냥 다 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운동도 적당히 하지 나 도끼 제발 14시간 짜리자고 14시간 짜리 어? 뭔 놈의 나무가 이렇게 커? 안 쓰었군요 조금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힘들어 미약하고 자른 어드메인이요 내 옆에 지친 일기인을 도와주소서 아유 서머 스킬레톤 아니 자네 흑마법도 쓸 줄 아나 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대단하군 그럼 이제 해골이 도끼질 해주는 건가 어어 응원단장이구나 자네 이제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집에 언제 돌아가나 전 여기가 더 편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얼른 집에 돌아가게 사실 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왜 없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사실 나도 어렸을 적에 아유 아유 재미없어 하하하 이 새끼지 할 말만 하네 저희 밥은 언제 먹습니까 아니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어? 아유 아유 그냥 나가줘 블링크 하하하하하 어쭈 피해 어? 내 집에서 나가 블링크 하하하하 너무 느립니다 아휴 열렸더니 더워 많이 더우시군요 미약하고 작은 바람의 힘이오 내 옆에 늙은이의 더위를 날려주소서 아니 안 더워 안 더워 제발 아니 안 더워 오늘이 더 스톰어 더위